일로 와라 아아 잠시만요 아아 잠시만요 아아 잠시만요 하하하하 관리기 일 일 일 야 근데 그나저나 너 네 내가 그 캐릭터 하나 내가 볼라오라 했잖아 네 뭐가 하고 싶니? 저 KO요 아 바가 그러면? 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니까 올 차단 스타트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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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롱 세이지 너가 지금 소리내면 안되지 소리내서 준거야 여기 여기까지만 가져야지 넌 넌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더 가면 안되지 너 저 저 저지야 아 아 아 아 아 너가 그 1편 때 습관 나온다 아 아 그렇지 이렇게 음 빈 공간이 없어 이러면 뭐 너가 만약에 평소같이 B나 C로 빼곡 갔으면은 네 애들 막 작업하다가 스카이가 A 다 밀어버리고 A 먹히고 또 A를 리테이크 해야되는데 너가 럴킹 막아가지고 애들이 애들이 들어오고 싶었잖아 아 아 약간 이런식으로 단검 찍어 단검 찍어 알게 애들이 알 수 있게 어 어 여기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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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죽여 아 아 느려 이거 봐봐 뛸 때와 안 뛸 때 차이가 있어 네 저기 근처에 있을 때 적이랑 아군이 총을 쏘고 있으면은 네 총 쏠때문에 발소를 잘 못들어 총을 쏘고 있는데 막 뒤에서 막 터벅터벅 걸어놓는게 들리겠니? 일단 기본적으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가고 있다가 네 총 쏠때만 쉬프트 떼고 다시 총 쏠때만 쉬프트 떼고 다시 총 쏠때만 쉬프트 떼고 다시 다시 쉬프트 누르는거야 아 적군이 한 명 남았어 어 어 다시 됐어 다시 가라지 봐주는게 좋아 가라지 봐주는게 좋아 네 네 삥 까면서 나가 삥 까면서 나 나이스 봐봐 너가 B로 가려고 했던 그 찰나의 순간이 없었으면은 너가 삥 까면서 좀 존나 멋있게 잡았을거지 공손 낭비가 너무 심해 네 왜냐면 머리가 안되서 네네 뭔 느낌이지 않는지 13대7로 이겼는데 저 점수가 존만큼 모르잖아 네 너가 존나 못했단 소리야 지금 음 봐봐 또 또 승리 승리 당해버렸잖아 맞아요 그럼 한번 정리해보자 내가 이번판 하면서 느낀게 있다면은 일단 아직도 얼타 느리고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와 있잖아 네 그럼 가동 범위가 요거밖에 안 돼 네 근데 너가 거의 팔꿈치 이쪽이 여기 여기까지 붙어있으면은 가동 범위가 이만큼이 늘어 음 그니까 너 여기서 깔짝깔짝 깔짝깔짝 이거 자체가 일단 글로 먹었어 너는 일단 근데 딱히 안 건들긴 한건데 네 너 피킨 속도가 전혀 개선이 안되니까 네네 알려주는 거거든 아 네 전화가 좀 네 전화하러 가셨거든요 전화하러 가도 포함인가요? 전화 지금이요? 근데 좀 너무 멀어하는 것 같아요 좀 못할 수도 있지 전 레디언탈다고 그랬는데 좀 심해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자 칭찬도 하고 해야지 잘하고 있었니? 네 1대1이네 네 전파에 두 명 잡았어요 오 나이스 네 쌍욕을 한다고요? 누구한테요? 지금 보이스로 욕하는 애가 있어 보이스로? 보이스 꺼야겠다 주니님 주니님 마다케님한테 상륙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 새끼 가자마자 미쳤음 에? 누가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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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 방해하시면 어떡해요 아 혹시 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? 이유가 없이 아 여러분 모함하지 마세요 너는 너는 일로 와라 아아 아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주니야 네 잘하자 네 수비팀 승리 내가 말하는 이 센스 뇌지컬 내가 오늘 말해준 거 있잖아 빈 공간 봐주고 적들 들어올 때 어떻게 카운터 치고 이런 거 솔직히 하루 아침에 못 좋아져 그래서 오늘 너가 지금 약간 힘들어하는 거야 원래는 내가 너한테 브레이킹 알려주면 그날 브레이킹 되게 잘 되고 총 쏘는 뭐 약간 좀 반동 잡거나 약간 원탭 약간 대기작 같은 거 알려주면 잘하고 했는데 확실히 이거는 내가 말해주는 거를 너가 혼자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거야 그러니까 사실 오늘 그렇게 특별한 효과는 못 봤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한 판을 할게 아 네 한 판 하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네 시작 전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준 갔거든요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 X나 못하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저래? 아니 내가 막 아니 말을 해줘도 모른다니까 얘는 진짜 답답해 뒤질 거 같아요 진짜 진짜로 진짜 미쳐버리겠어 진짜로 좀 적당히 못해야죠 애들 틀었는데 멍 때리고 있어 오늘 오늘 제 저한테 욕한 거 다 듣고 아냐 이따가 편집할 때 다 하나하나 찾아보고 쓰읍 하하 하니까 아쉽지 준희 잘했는데 아까워 뒤에서 피나게 욕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준희야 왔니? 네 아니 너 너 얘기하고 있긴 했는데 네네 좋은 얘기 해주고 있었어 나 게임을 해 야 근데 오늘 되게 덥지 날씨가 오해야 아 그래 어어어어어 준희야 잠깐만 네? 준희야 준희야 왜그래 왜그래 아악 준희야 내가 원래 게임할 때 말을 잘 안 하잖아 그게 왜그러냐면 다 약간 좀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 아 네 최대한 내가 이거를 입 밖으로 꺼내줄 테니까 네 응 알겠습니다 봐봐 팀 4명이 롱을 가고 있고 나 혼자 후카를 밀어야 돼 네 찍어줘서 소바가 일단 왼쪽이 없어 오른쪽으로 빠졌거나 일단 모르니까 각을 지워줘 뭐지? 세라나? 무쇼가 일단 뚫어야 해 사이트를 사이트를 이렇게 뚫었으면은 사이트를 이렇게 뚫었으면은 잡아주고 뒤.. 뒤차 하나 있거든? 도와주러가 도와주고 간검 돌지 찍어줘 그냥 백사 엘보 머리 안 돼 자 개 피면은 고스트보다 클래식이 나 까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니까 너가 봐줘야될 공간만 딱딱딱 봐주면 돼 견수를 만들어야 되거든 램프 딱 찍어 오오 자 여멍 속에서 삥 까면서 나가 그럼 나가서 이러면은 삥 까고 탈타 위험하거든 백사 조정 셀프 왁 미 세 티 스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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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드컬 머리 물론 지금 나만큼은 절대 못할거야 근데 보고 일단 흉내라도 내야돼 내가 A 램프까지 들어가는데 팀이 못들어왔잖아 사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삥 까고 텔을 탔어 딱 B와보니까 B가 클린거야 그래서 B를 B로 부른거야 아군을 안 나오면은 후카 왼쪽을 찍어 안찍히지 그러면 이걸로 오른쪽 각을 지워 이러면 후카 이러면 후카 클리어 된거야 또 연마속에서 B 하나 던지고 하나 더 있으니까 B 하나 던지고 내려 일보 먹혔고 인사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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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사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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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 이런 브리핑 킬 주인은 보이거든 시야가 약간 좀 깜짝 놀래키는거야 이건 자 여기서 해븐 보여 해븐 봐줘 내 뒤티 아무도 안보지 뒤파하죠 벽 뒤에 하나 있거든 베스트쪽에 제드 스파이크 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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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압한다 적 제압 완료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이틀저히 어딨지? 수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저기를 쐈냐면은 피닉스가 옆까지 밀었는데 안 보이잖아 피닉스가 개스를 저렇게 훑어봤는데 안 보이는 거는 이거 오른쪽 구석에 밖에 빈 공간이 없는데 싶어서 쏴본 거야 근데 죽은 거고 근데 저거 당하면은 핵소리 들어 개빡치니까 어떻게 좀 조금만 따라올 수 있겠니? 아니요 어쨌든 너도 해봤는데 잘 안 돼서 내가 하는 거 좀 보여줬잖아 물론 너가 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너 나랑 같이 내전도 많이 하고 일반게임도 많이 하고 하니까 내 화면 보면서 약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약간 뭐 이런 것도 있고 너 한 거를 너가 한 번 더 보면서 맵을 계속 봐봐 그러면 어디가 비었는지 다 보이거든 그런 빈 공간을 잘 찾아서 다니는 게 매지컬의 핵심이다 일단 여기까지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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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